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다음 행보에 관해서 오늘 문화일보의 사슬이 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미 선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그중에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반대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이번에 그거를 보고서도 참 제 양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백몇십 명이 다 찬성을 하냐 이야기죠. 그 안에는 조응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상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용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좀 쓴소리를 평소 하는 사람들도 딱 이상민 여러분들 탄핵 쪽에 선거 아닙니까 그건 공산당이라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당내의 이견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다음 행보가 어떤 것이겠느냐 시중에 유행하는 이야기를 문화일보의 논설위원들이 기명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했네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찬성 179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철두철미하게 단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한 겁니다. 명분이 전혀 없는 탄핵 강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총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뻔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그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려는 흐름도 있다. 그게 뭐 대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문화위보 사슬에서 뭐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까 탄핵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검도를 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검도를 선거를 만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이라는 것이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남으면 그다음에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는 흐름도 있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면서 무리수를 거듭하는 것이다. 선거를 아무리 만져도 뭐 이쪽에서 꼼짝달싹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겠죠 뭐 선거를 항상 만질 수가 있는데 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상민 탄핵을 이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조짐도 보인다는 것은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신감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대가 여기 다 뭐 사슬들 뭐 제가 동의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시선을 돌리는 거 이런 거 다 관계없고 그 사람들이 믿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뭡니까 이 사슬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려는 흐름도 있다. 검도가 없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본인들이 당하겠죠 뭐 본인들이 본인들이 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제2의 탄핵안 제3의 탄핵안도 추진하는 발상은 그런 속셈을 더 뚜렷이 보여준다. 정청래 최고의원은 이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했다.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는 강성규 씨하고 맞붙었을 겁니다. 이 선거가 어떤 건지는 공병호 tv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치명적인 아킬레스 근을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제2의 탄핵 제3의 탄핵은 물론이고 나라가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는 길이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책무를 다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바쁘게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이슈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대상으로 그럽니다. 뭐 이렇게 먼저 탄핵 그냥 다수결로 다 통과시켜버리게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다 중지되지 않습니까 차관의 업무를 맡아야 되고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을 빌미 삼아서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는 방안까지 적시된 당내 문건도 나왔다. 대통령 행사소추가 안 되지만 제2의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것은 해서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것이 꼭 법률로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목소리를 기울이면 그걸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민 탄핵이라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물었으면 뭐 물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견제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만 탄핵을 시켜 원희룡도 탄핵을 시키고 한동훈이 탄핵시키고 한 걸음 더 났으면 윤석열이 다 탄핵시키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금도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둑놈 2020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걸 누군가 대통령실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표를 몇 표나 빼앗겼는지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표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뭘 두려워하겠냐 국민들 두려워하겠냐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하겠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2의 대통령 탄핵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사필귀정이고 일들이 낱마처럼 여러분들 꼬이고 힘들더라도 항상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정의 쪽에. 그래야 국민들한테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악과 여러분들 투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악의 먹이가 되는 거죠. 지금 나라 꼴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다 봉창 뚫는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 책임을 통감하는 게 옳다. 옳고 그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선거를 만지는데 뭐가 이러면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습니까 여기 정의섭 씨 말씀 잘하셨네요. 선거 수사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본인들이 칼을 맞겠죠 다음에. 제가 늘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빼지르기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죠 위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죠 복잡하게 이국리 저국리 짱구 돌려보면 항상 타협안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 2월 13일 날 선을 보이는 두 번째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저기 보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는커녕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여기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조인이 법치를 무너뜨린 자를 옹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떻든 간에 참 오늘 방송이나 이런 방송은 현안 과제도 다루지만 그런 현안 과제를 넘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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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